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2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의심지역 28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였고,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신축·중축·불법 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며, 향후 법령 준수 안내문 배포 등 불법행위 예방에도 나설 예정입니다.